병으로 마시나 자네 따라서 마시나 결과는 같은 것 아니요? 자들이 뭘 작동하고 있는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? 동키 호텔세! I'll make a fine edition to my collection. 붉은 꽃뭇이 사광으로 흩내리는 그것은 과히 아름다웠습니다. 야 출정조 출정조 까는 거야? 왜 이렇게 탁탁하겠는 거야? 애들은 다 준비해뒀겠지? 돌기야! 돌을 던질 수 밖에 S사에서 설 자리를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지. 치열했으나 좋은 끝내기옵니다. 이제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.